오늘은 회사에 일이 없어가지고 5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. 하지만 다시 또 출근입니다. 7시 50분까지 현장으로 바로 가면 돼가지고 한 기숙사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옷 갈아입고 바로 현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인데 현장까지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이제 가서 봐야 할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퇴근 한 장명까지 했죠. 한 장명의 시 촬영은 기숙사에서 3단계의 시장에서 1번씩 주문ready 현장은 어디서 면이 Hyun-inya 너희가 그냥 없어서 2번씩 나선 후조합해서 하세요. 3번씩 내려요. 7번씩 내려가고 나서서 파악을 맞춰줬어요. 저는 남장에서 35살을 맞춰줘도록 들어가고 5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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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하일을 외치면 앞으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. 네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. 오늘 일당은 11만원이고 야간근무 끝나고 바로 온거라가지고 일할때는 몰랐는데 지금 퇴근하고 나니까 지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. 기숙사 가서 뭐 좀 먹고 자려고 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을 먼저 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안좋습니다.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안좋습니다. 특히 대우가 분위기가 좀 많이 안좋은데 인력소도 일이 많이 줄었고 거리에도 사람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감기도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은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시는 분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저희 Ελλάδα